어, 앉아라 오빠, 오늘 시간 괜찮으면 나랑 데이트해 오빠랑 점심 먹는다고 뺨을 맞았는데 오빠랑 술을 마시는 걸 보면 머리채를 잡을까? 오빠 오빠는 아직도 내가 여자로 안 보여? 난 오빠가 남자로 보이는데 까불래? 농담으로 듣고 싶어 이제부터 오빠는 날 여자로 보게 될 거야 혜린아 그럼 마음대로 해 대신 내 마음만 알고 있어 네가 일곱 살 때부터 널 봤어 네가 여자로 보이겠냐? 오빠 전부인 아니다 이혼이 아직 안 됐으니까 현부인 그 여자 오빠 가질 자격 없어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오빠를 가져? 오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가끔 나한테 들키는데 내가 오빠 위로해줄게 내가 오빠 위로해줄게 내가 오빠 위로해줄게